탱탱한 껍질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달콤함과 상쾌함을 지닌 토마토. 최근 들어 이색적인 토마토가 등장했는데요. 취향대로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토마토들. 이 중에서 덜 익은 것처럼 보이는 그린 토마토는 특별한 효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아이오아 대학 연구팀 결과 그린 토마토의 토마티딘 성분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부상이나 노화로 인한 근육 소모를 줄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근육 강화 효과가 있는 성분인 토마티딘. 그린 토마토에는 토마티딘이 풍부해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위축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효능은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부터 세계보건기구까지 공신력 있는 사람과 기관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토마토의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암에 대해서도 치료 및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